교통통제가 시작되는 부근의 대형마트에 가서 캠프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구해서 돌아왔다. 눈이 많이 온 모양이다. 제설장비까지 동원하여 도로에 눈을 치운다. 그리고 보면 몽골도 10여 년 사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. 눈이 많이 올라왔다. 눈이 많이 올라왔다. 눈이 많이 올라왔다. 눈이 많이 올라왔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